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1972년 애천, 애인, 애국의 건학정신으로 출발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50년,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개최되는 기념식은 식전 행사와 공식 행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국제화하면 바로 선문되죠 세계 76개국 1,600여 명의 유학생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 5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학생 합창단의 50주년 축하 공연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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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bedingt 걸음걸음 더 살며시 달림이 오시네 광탈빛에도 참 모여 보라 돌목돌목서 당장은 그 빛이 바뀌네 굽게 굽게 수많이 불기오게 단축이로 하늘 가진 보호가 그룹의 풍성은 그 빛이 바뀌네 그 빛은 그빛이 바뀌네 신당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 나리야 늘 살아있고 흐른 하늘까지 이 밤 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랑이냐 아름다운 나라 선문대학교는 권학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선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학관 건립 추진에 관한 영상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나무를 키우듯 사람을 길러 미래를 가꿉니다 설립자께서 심은 나무가 비로소 숲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모두 모일 때 하나님 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세계제일의 선문대학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래 100년을 담는 선학관 건립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50년을 넘어 100년까지 앞으로 선학관에서 우리 선문인들의 큰 꿈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물관 특별전 영상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은 1992년 출발해서 세계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도자 507점, 회화 196점, 민화 927점, 서예 29점을 비롯해서 5,390점의 유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학 50주년 기념 선문대 박물관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명실상부 명문대학으로 50년 역사를 이어온 선문대학교 선문인의 긍지 중 하나인 이곳은 유구한 우리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국보급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선문대학교 박물관 선문대학교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모두 5,390여 점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약이 시작되는 선문대학교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약, 박물관 특별전 영상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진쇄놀이 공연입니다 리틀엔젤스 예술단은 1962년 창단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단으로 한국무용과 합창공연을 하는 어린이 예술단입니다 1965년 세계공연을 시작으로 전세계 60여 개국을 순방하여 각국 정상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함께 하실 공연은 진쇄놀이 공연입니다 진쇄놀이는 국가적으로 경사가 있을 때 궁궐에서 추워지던 춤입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하 메시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 권학 50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is the best for the future. and it has been a chance to welcome us to the Bethlehem Care City. I am the most happy anniversary, and all the best in the future. Welcome to the B advance of your day. 산이 오십취를 맞이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국의 태권도의 모든 가족들의 태권도의 가족들에게 제 5월 50일 축제의 축제에 대해 대선길입니다. 동문 모두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의 치안을 담당하는 아산경찰서장입니다 선문대학교 권학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선문대학교 화이팅! 21세기 탕정과 더불어 웅비하는 주산에게 산실 선문대학교 개교 5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명세공이 선문대학은 충남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100주년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선문대학교 권학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선진 교육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문대학교를 진심으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황선조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분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선문대학교가 글로벌 요람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낡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 권학 5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